멜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원더걸스가 Be My Baby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앨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앨범은요, 이번 정규 앨범인데요. 원더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Be My Baby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Be My Baby는요, 굉장히 소울풍의 그런 곡을 업템포로 재해석해서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네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네,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저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원더걸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